그런데 이제 많은 경험치 업무가 났다면 실수라고부터 잘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가 충분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싶어요. 충분한 대화를 해보는 건가요? 네,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문제는 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게 얼마나 좋고 싶어요. 그 말은 그 말은 그게 뭔가 좀 뭔가 좀 약간 뭐랄까 좀 마음이 득을 만한 뮤직비디오 시키지 않을까? 아, 포털이 다 본 거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어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여성도 있다. 지금 하자마자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으든요. 좀 보세요. 요거라고 했으니까 틀림 얘기했잖아요. 그럼 몇 번 틀림이 됐어요. 진짜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여성분이 없어서 천천히 안 지어! 하면은 당연히 얄반나 보다. 제가 좀 그런 거 말 것 같아요. 저한테 한 게 아니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가릅니다. 사람마다 좀, 그쵸? 알겠습니다. 고개를 두는 게. 남청이 씨는 트름이니까 여기입니다. 저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레몬 만남님께서 주셔서 해주신 오마이걸의 비밀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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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